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반 토마토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콤달콤, 짭조롬한 짭짜리 토마토 준비해봤습니다. 어떻게 토마토에서 짠맛이 나지? 녹색을 많이 띈다고 안 익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토마토의 경우 아예 익지 않은 초록색 상태일 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다량 함유되어 두통 및 복통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짭짜리 토마토는 속은 익은 상태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솔라닌 함유량은 인체에 해가 될 만큼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. 혹시라도 토마토를 드시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느끼신다면 과다 섭취를 하지 마시고 3일 이상 후숙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또한 택배로 구매하실 경우 짭짜리를 아예 안 익은 상태로 보내달라는 문의도 많은데요. 아예 안 익은 상태에서는 후숙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솔라닌 독성이 강해서 드실 수 없습니다. 짭짜리를 구매할 땐 전체적으로 녹색을 띄며 일명 똥 색깔이 나고 세로 줄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으며 아랫부분의 별 모양이 선명한 게 좋습니다.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가 작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주세요. 짭짜리 토마토는 초록색일수록 짠맛이 강해요. 오래 보관할 경우 후숙이 진행되어 특유 짠맛이 없어질 수 있으니 초록색과 빨간색이 적당히 있을 때 드시길 권장합니다. 먼저 토마토 꼭지 부분엔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꼭지를 먼저 제거해주세요. 볼에 물을 담고 식초를 풀어 토마토를 살살 돌려가며 세척해줍니다.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 드시면 됩니다. 토마토를 구매하면 무르거나 터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새파란 것과 붉게 익은 것을 따로 분류해주세요. 후숙이 많이 진행된 것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키친타올로 감싸 용기에 담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냉장 보관할 때는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도록 냉기가 나오는 곳에서 멀리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길 권장합니다. 나머지 토마토는 먼저 용기를 준비해주시고 바닥에 키친타월 두 장을 깔아주세요. 세척하지 않은 토마토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놓아줍니다. 키친타월로 덮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보관해주세요. 짭짜리 토마토 보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